세계인이 함께 보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유장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입니다 유씨, 뮤직뱅크 시청자분들 못 본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? 아니요 못 지냈어요 아니 왜요?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요 따뜻했다 추웠다 날씨랑 신경전을 벌이느라 제가 기가 다 빠졌어요 저는 변화무사한 날씨 너무 매력적이던데 날 풀린다 싶으면 겨울이 생각나고 쌀쌀하다 싶으면 봄이 생각나고 두 계절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달리 생각하면 또 그렇네요 오늘의 뮤직뱅크도 다양한 얼굴에 봄날처럼 각양각색의 무대들로 준비되어 있죠 네 데뷔 9년차의 위험 허영생씨의 컴백 무대는 물론 남자들에게 진정한 봄날이 왔네요 섹시한 디와 진한 물론 솜상같은 달콤한 걸스테이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3월 3일째 주 K차트 1위 후보부터 함께해 보시죠